안녕하세요 지니님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틈새라면에서 틈새볶음면이 새로 나왔대요 그리고 불마왕라면에서 불마왕 볶음면도 새로 나왔대요 그래서 같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개 두개 끓여서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불마왕 볶음면 두 봉지 틈새라면볶음면 두 봉지 이렇게 끓여왔습니다 면은 틈새라면볶음면이 조금 더 두꺼워요 불닭볶음면이랑 좀 비슷하고 굵기가 불마왕 볶음면은 약간의 얇아요 볶음면치고는 얇은 것 같아요 약간 비빔면 같은 그래서 스프는 다 이렇게 액상수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레이크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틈새라면부터 한번 액상수프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마왕 볶음면은 지금 이렇게 챌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불마왕 볶음면 두개를 1분 44초 안에 다 먹고 그리고 4분 44초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뭐 이겨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할까 하다가 그냥 1분 44초 안에 못 먹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개를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음 오 맛있다 일단 수프 맛이 되게 맛있는데 불닭볶음면 맛도 살짝 나면서 틈새라면맛도 나고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불마왕 볶음면 수프 오 이건 되게 겉에서 이렇게 보기엔 되게 양념치킨 같은 비주얼? 색깔이? 음 아 얘는 확실히 맵다 그러면 비벼 보겠습니다 소스가 이렇게 오 엄청 화면으로는 매워 보이는데 아 맵긴 맵습니다 근데 양념치킨은 그 소스 색깔이랑 살짝 비슷해요 실제로 일단 비빌 때는 치우고 아 얘는 실제로 되게 매워 보이는데 화면에는 색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틈새라면 볶으면 음 아 이게 다 볶음면인데 약한 불에서 30초 정도 볶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프 넣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냥 가지고 왔고요 이거 불마왕 라면 볶음면 비빌 때는 되게 그 고스트 페퍼 향 캐롤라이너 리퍼 페퍼 여기 캐롤라이너 리퍼 페퍼가 들어갔대요 그 향이 진짜 났어요 똑같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틈새라면 볶으면은 진짜 맛있는 냄새가 막 이렇게 났는데 얘는 그 매운 고춧가루에 그 향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단무지 있습니다 단무지도 준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불마왕 라면 볶음면은 오 김가루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다 얘는 맵다 이거는 틈새라면 볶음면은 딱 봤을 때 비주얼이 완전 불닭볶음면이에요 색깔이랑 면이랑 후레이크 건더기 살짝 있는 거 빼면 틈새라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어 역시 두유는 돼지밀비 오 아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먹기 미치겠내ань 뱅 뜨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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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 뜨랑 찐 뜨랑 뜨랑 찐 뜨랑 누랑 뜨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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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아삭아삭 사실 어느낌 이제 불만 라면 먹어볼게요 김가루가 장면 아닌데 김가루가 김가루가 완전 챌린지용 이건 완전 챌린지용이네 단ued 단무지용 금방 잘 먹어요 단무소 나만의 고춧가루 탕후루 잘 어울려요 오줌 매콤하고 입안의 고춧가루 너무 매운 맛 너무 매운 맛 타카롱 달달한 타락 된장일 후추 고춧가루 후추 inum 계란은 안으로 밥을 먹어야지 그는 간장소스에 먹어야지 고소한 돼지고기 고기놔의 흐름 감사합니다! 저는 다음 생선 시원한 국물을 먹었어요 ! 저는요 무언가 다 먹는데 그냥 먹어야지 제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저거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이게 진짜 맵네요 그래도 4분 44초 버티라고 하면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맵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틈새라면 볶음면 두 봉지랑 불마음 볶음면 두 봉지 먹어봤는데요 불마음 볶음면은 맵다 와 불마음 볶음면은 챌린지용 같아요 엄청 매운데 맛은 별로예요 사람마다 맛을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불마음 라면은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지금도 하나씩 끓여 먹어요 가끔 근데 불마음 볶음면은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근데 챌린지용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맵고 맛은 없습니다 그리고 틈새라면 볶음면은 맛은 있긴 한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맛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확실히 얘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매운 것도 잘 모르겠어요 얘가 너무 매워가지고 얘를 먹으면서 얘를 먹으니까 얘 틈새라면의 맛은 솔직히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얘의 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얘는 그냥 그 고스트 페퍼랑 그 캐롤라이너 리퍼 페퍼만 만나요 첫 맛은 진짜 와 있었습니다 틈새라면 볶음면 근데 막 저는 불닭볶음면에 되게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매운 거 얘기할 때도 불닭볶음면을 다 기준으로 삼잖아요 근데 불닭볶음면을 겨냥하고 나온 것 같은데 불닭볶음면이 훨씬 맛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두 봉지 두 봉지 먹어봤는데 불닭볶음면이 짱인 것 같고요 불닭볶음면은 챌린지로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고 싶네요 맵기가 어느 정도냐면 핵불닭볶음면이랑 미니 핵불닭볶음면 사이? 미니 핵불닭볶음면보단 안 매워요 근데 핵불닭볶음면보단 좀 매운 것 같아요 고스트 페퍼나 캐롤라이너 리퍼 페퍼 그 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먹으면 딱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운 거 드시는 분들이 고스트 페퍼 향이 나요 캐롤라이너 리퍼 페퍼 향이 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얘가 딱 그 맛이 나요 그거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고스트 페퍼 사기는 좀 돈 아깝고 캐롤라이너 리퍼 페퍼 사기는 돈 아깝고 하잖아요 이거 사서 한번 드셔보시면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